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살인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원 동지께서 평양 무게도전차공장과 보수수리공장에서 만든 세용의 무게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셨습니다. 최룡의 동지, 오수영 동지, 진수길 동지, 황병서 동지, 저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수도 시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두고 언제나 마음 써오신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인 노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과업을 준 세용의 무게도전차와 궤도전차를 짧은 기간 안에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사를 제치시고 폭열이 쏟아지는 내년이 없는 무더위 속에서 또다시 수도 려계군수부문의 현대화를 위한 현지 지도를 진행하셨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를 뜻밖의 맞이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은 끌어오르는 격정과 흥분으로 가슴 적시며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먼저 평양 무게도전차 공장을 차지시어 세용의 무게도전차 생산 정령을 려해하셨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지난 1월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새로 만든 무게도전차를 보시고 인민들의 리용이 편리하게 일부 요소들을 개작하며 기술적 특성을 보다 갱신할 때 대하해 주신 현지 말씀을 높이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수도 려기군수국과 평양 무게도전차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차력행생의 흉령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결사적인 투쟁을 벌여 짧은 기간에 세용의 무게도전차를 생산하고 시험 운행을 진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전차 저립 직장을 차지시어 공장에서 만든 세용의 무게도전차를 보셨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무게도전차를 선색없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반년 전에 비하여 무게도전차의 질이 월등하게 개선되었다고 2단기 현대화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자체 외부의 굴곡면의 가공정밀도와 옆면의 평탄도 염잠 처리 수준이 높아지고 도장도 잘하였다고 모든 의장품들의 질과 문화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바다 고무와 유리 고무태 등 고무 제품들과 수지장식아판의 질도 좋아졌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 곳이라니 더욱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100점 만점짜리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전번에 공장을 돌아보면서도 평가하였지만 이 공장은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 이른 전국의 본보기 공장이라고 우리나라 련전기계 공장들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돈된 공장이라고 치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일토를 알뜰하게 고두고 설비관리를 깐지게 하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잘하고 있는 데 리하여 멋내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 무게도 전차 공장이 2단계 현대화 공사까지 하면 세계적 수준의 련전기계 공장으로 전면될 수 있는 전망이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현지에서 2단계 현대화 방안을 려의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과 해결 방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선노동을 줄이고 무게도 전차의 지위를 최상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게 이빠진 공정들과 필수 공정, 핵심 공정들을 보강하여 생산 공정 전반을 현대화, 자동화, 흐름 순환할 때에 대한 문제 프레스 공정을 중시하고 잘 꾸릴 때에 대한 문제 도장도 안을 잘하고 도색 공정을 현대화할 때에 대한 문제 기술자 기능공대의 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일 때에 대한 문제 부분품 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 무게도 전차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생산 보장할 때에 대한 문제 등 공장의 2단계 현대화와 생산 장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대담하고 동의 크게 목표를 세우고 2단계 현대화 전투를 본떼 있게 전개하라고 하시면서 평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무게도 전차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무게도 전차를 계룰 생산 대량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심있게 벌임으로써 평양 무게도 전차 공장을 우리나라 련전기계 공장들을 대피할 수 있는 공장으로 나라의 여객운수문제, 대중교통운수문제를 푸는 데 적극 위바지하는 중추공장으로 전면시킬 때에 대한 전투적 화합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이어 송산 궤도전차 사업소를 자주 씌어 보수수리 공장 일꾼들과 연구사, 기술자, 기능공들이 새롭게 만든 궤도전차를 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세용의 궤도전차에 제작과 운영원가가 적게 되는 교류 전동기를 설치하고 전동기 조정 변환기와 조정 프로그램을 연구 도입하여 차의 기동과 석도, 제동 특성을 개선하고 선임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제작하였으며 바퀴와 주름 연결부, 유리, 후사경, 바닥 고무판, 소지 장식아판, 의자 등 기계 및 전기 부분품들과 의장품들을 대부분 국산화했다는 일꾼들의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수도여객원수국과 평양무계대전차공장, 무계도전차공장, 보수수리공장에서 인민을 위해 정말로 보람있는 큰일을 했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 기분이 덜 뜬다고 년중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몇 날이나 되겠는가고 하시며 심중에 차오른 격정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무계도전차, 궤도전차 생산에 국산화를 실현할 때에 대한 방해방침을 높이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한 수도여객원수국, 평양무계도전차공장, 보수수리공장과 무계도전차 바퀴, 유리와 각종 부분품들, 내부 마감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한 련관단이들의 수거도 헤아려주시면서 당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뜻힌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에 나가는 이런 노동계급이 있기에 우리에게 뚫지 못할 난관이란 없다고 하시며 무계도전차, 궤도전차 생산에 기여한 전체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이날 밤 세용의 궤도전차와 무계도전차의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지난번에 타보았을 때보다 내부 환경과 의장품들의 질과 문화성이 높아지고 전차 운행 시 소음과 진동도 적어줬다고 모든 기술적 특성 지표가 정상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계도전차들이 고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기뻐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인민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자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수도의 여객수송 문제 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식렬과 로고를 받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우리 인민들이 날가 빠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느끼도록 하고 고리에는 택시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전망이 보인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기쁘신 마음 감추지 못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평양 무게도 전차공장과 보수수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안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투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평양 무게도 전차공장과 보수수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비약의 한길로 줄다림칠 수 있는 취향한 설계들을 펼쳐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측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 자동측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교리를 다지었습니다. 기상캐스터